루루, 고양이들 이리 오세요! 짠짠짠! 아, 근데 주머니에 있는 거 어떻게 알았어? 잠깐, 엄마! 루루, 어디서 루루냐? 루루, 너무 귀여워... 귀여워, 귀여워... 엄마가 귀엽다고 했더니, 꼬리가 반짝 올라갔어! 루루, 아줌마 퇴장하세요! 얍! 얍! 치즈, 소금, 물, 계란끼리, 침묵, 계란물, 계란물, 계란, 닭고기, 썰기, 찹썰기, 좀더 개정용을 합니다! 다수육자 야채, 계란물을 넣어줘요! coursing 가방이, 예쁘게 잘데어, 계란물을 넣어줘요! 이사람에 닭고기, 사 пар기, 계란물, 계란물을 넣어줘요! 계란물과 계란물을 넣어, 계란물을 뺀어요! 계란물에 닭고기, блок, 고기란물, 카레브를 넣어주세요! 고춧가루 고춧가루 어떡해? 어떡해? 그렇지. 음! 음! 후 됐어? 못 먹어. 너네 알아서 뭐 해! 냄새만 맡아. 무슨 맛으로 먹으려고 그래 고양이! 탄ix몸을 넣을 때라! 루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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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루 짠 짠! 고양이들 이리 오세요, 짠 짠! 헉, 어휴, 루루 왔어? 루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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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루. 야, 여기다 다리를 얹으세요! 루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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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루? 가만히 있어봐. 어디 도망간 그저? 어허. 모기한테... 문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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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질! 문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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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질! 방금... 문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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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질! 루루 레몬, 완성! 너는 왜 그래, 고양이? 너무 웃겨! 자, 성격이 급한 고양이를 제압하는 방법. 다리 사이에 끼우면 되지. 아이, 놀래라. 오오오! 세상에, 우리 루루 보다 훨씬 얌전하네. 엄마, 뭐 해, 우리 애기? 엄마, 뭐 해? 아, 가끔... 주사를 목에 넣는다고... 으응, 우리 클레어 너무나 잔혹해, 이런 경우가 있는데... 저기, 주사가 아니고... 앞에가 납작한 약이에요. 오오, 막 심장이 두근두근... 헉, 잠깐만... 애기가 머리가 조그만한데, 왜 이렇게 뒤통수가 커서 그런가? 아, 잠깐! 안돼! 야미 먹고 가야지, 야미! 자, 야미, 야미, 야미! 야미, 야미! 기다려! 자! 아, 이리... 진짜... 쭉쭉쭉쭉쭉쭉! 짠! 어디 보자, 우리 모모 뒤통수에? 미성년자! 으응! 짠, 짠! 으응! 룩! 됐으- 좋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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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어. 으응! 으응! 됐어! 루루, 너 간식 찍는 거 기다린다고... 저기 앉아서... 친구의 불행을... 잠깐... 짠! 괜찮아요, 모모. 응! 그렇게까지 안 식을 텐데? 우리 티 띠 띠 띠... 슉! 앙! 티티, 이리 와. 야미! 이거 별로야? 왜? 기분 나빠서 안 먹어. 아, 알았어. 알았어. 티티... 아악! 진짜... 하지 마. 어, 근데 주머니에 있는 거 어떻게 알았어? 잠깐, 엄마. 어디서 으르릉이야? 리노! 어, 너 두 개나 먹었잖아. 야! 주머니에 있는 거 어떻게 꺼내... 진짜... 거의 소맥... 자, 자, 자! 야, 여기! 나쁜 놈... 아, 이럴 때만... 진짜... 어떻게 저렇게 막... 다른 사람의 주머니를 탐하라고 엄마가... 가르치진 않았잖아. 디디, 네가 잘 가르쳤어야지, 빵빵아. 아니야, 디디는 그런 거 가르친 적 없어? 디디가 맨날 서랍 문 열어주고 그러는데... 너 또 주머니에서 훔치려고 엎사인자 엄마가 숨겨놔서... 아무리 거길 뒤져봐, 뭐가 나오나. 귀여운 츄츄. 츄츄는 이거 하고 세수 좀 해야겠네, 세수. 엄마, 살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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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아무것도 안 해, 이마. 뭐가 무서워? 아무것도 안 하는데... 아우, 무서워. 무서워. 이거 안 하면 큰일 나. 짠! 어, 잘생겼다! 엄마, 그래야 진짜. 그래서 원래는 절인하고, 코로와 다시네. 엄마, 우리 엄마, 우리 엄마... 우리 엄마, 우리 엄마... 감사합니다.